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오너가 감옥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데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약 20조 원의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너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투자 시기와 그리고 투자 장소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한 2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과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애수도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말하자면 사면 건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에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임박하지 않았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성 실장은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경제계나 종교계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로부터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새롭게 접근을 하고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호성 청와대 정치실장의 이번 발언은 이전과는 아주 결이 다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별도로 검토 고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곧 어떤 형태로든 단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호성 수석의 이번 발언은 문재인의 미국 방문 후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 문통의 워싱턴 방문에 김기남 부회장이 대동을 하면서 약 20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으로써 그동안 미국의 뉴욕과 오스틴 정시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시 몇 군데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제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공업용수, 전기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지금 조건을 비교하고 검토하고 있을 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어느 지역에 언제 투자하겠다는 말은 없고 그냥 한 20조 가까이 되는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단이의 이런 투자 결정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 오너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호성 실장도 경제계나 종교계,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로부터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힌 것 등은 바로 이런 미국 측 인사의 요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하는 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이 암참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참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글로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을 빼놓고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삼성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핵심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투자는 반드시 오너가 결정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너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어야만 최종 투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번에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재계, 특히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바이든이 회견 도중에 따로 재계 대표를 불러 씌워서 일으켜서 다시 감사하고 인사를 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고, 직접 이것을 문제인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대기업은 무슨 개혁 대상이고, 해체 대상이고, 재벌을 물러가라고 하고 있지만, 진작 해외에 나가보니까 기업만큼 그렇게 힘을 쓰고 기업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반대기업, 친노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왔던 거죠. 만약에 이번 미국 방문에서 문재인 본인의 말대로 대접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대접을 잘 받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문재인의 역량 또는 힘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들, 총수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빛발치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미국에서조차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청와대는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된다면, 오는 8.15 광복절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보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모범수 등을 특별 사면하는 형식으로 석방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도 재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사면을 해야 할 시점은 광복절과 연말, 크리스마스 등 딱 두 차례 정도가 남았다고 보는데, 연말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 있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석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엮여있는 사건입니다. 엮여있는 뇌물 공료, 뇌물 수수, 아주 말도 안 되는 묵시적인 청탁, 또 경제공동체라는 걸로 가지고 엮여있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면, 함께 석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도 내년 대선을 고려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일종의 야권의 분열을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전에 아마 석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8.15 때 미리 석방해서 지금 야권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할 때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 때문에 모양새도 괜찮다,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령이기 때문에 또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함께 석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구속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다 처리해놓고 나가라 하는 압박이 지금 여권으로부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15 광복절 때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깨문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는 대깨문들이 아니라 문재인으로서는 본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사면 카드로 본인들에 대한 지지율 하락, 또는 압박, 비판 이런 여론들을 타겟시켜 나갈 사면 카드를 활용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도 많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 임기가 11개월 채 남지 않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 또 많은 우파 국민들을 구속했고,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 오너까지 구속시키는, 아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활력을 죽이고, 반기업 정책을 쓰고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반공 교육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벗쩍 들어서, 새로운 국정 기조를 바꿀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이명박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지금 8.15가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8.15 때 사면을 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